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데요. 윤희가 인생 처음 내일 정읍에서 댄스 경연대회를 하러 갑니다. 근데 너무 좀 멀다 보니까 1박 2일로 가게 됐거든요. 오늘 출발해서 휴식 하루 자고 대회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교로 윤희 데리고 와서 여기서 바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까지 3시간 월요 3시간. 죽여서 들려다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여행인데? 그러니까요. 가서 연습도 해야 되나? 해봐요. 우리 백제 부여 왔어. 이기 때문에 엄마가 전국을 다니겠는데? 너 졸려?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 진짜 1시간만 가면 돼. 할머니랑 오니까 좋다. 그치 유니야? 많이 컸지? 응. 맛있어? 응. 왜 다 먹었어? 고향이. 여기 있는 고양이인가봐. 여기 있는 고양이인가봐. 귀엽다. 되게 오랜만에 놀러 온 기분이다. 나 여기서 밥 해먹으면 된다. 야. 근데 이불이 또 있나? 우리 여기서 4명 가야 되는데? 다 연습했어? 많이요? 연습 안 해. 안녕하세요. 아 저 근데 변함가족 영상을 유추했어요. 윤희 인생 처음 대회에 나간다 이렇게 하고. 오프닝에 윤희 무대하기 전에 떠내사 이러면서 나가는 거 그거 나올 거 같은데? 맞죠? 맞죠? 아 신났다 신났다 신났어. 네. 우와.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그냥 드셔보세요 그냥. 국어도. 맛있다. 이거. 이거 뭐예요? 난 처음. 네. 마지락 국. 마지락. 우와. 국까지. 국도 있어? 우와. 어떡해. 이거.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너무 잘해요. 어메이징. 안녕하세요. 왁츄월네임의 박지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왁츄월네임. 세영은이요. 우리 인사도 먹을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꼬냥이 꼬냥이. 있어 거기? 저기 앉아 있어요. 안 보여. 감사합니다. 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왁츄월네임입니다. 왁츄월네임의 지민이에요. 많이 기억해주세요. 단 없는 탈락으로 올라가 emotionally 간 combat. 투투 good looking cognyang이 plant. 머리 아파 achoo. 귀여워. comoray가 오늘 상대방이에요. 안보여요. 안보여요. 어 맛있겠다. 여기 왔어 affected. 룬 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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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세요. 낙추를 위해서. 낙추를 위해서. 낙추를 위해서. 안녕. 잠시만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미 신났어. 예쁘세요. 드디어 다음날. 오늘 복장이 멋진데? 어. 여기다가 두레기라는 걸 처음 써봅니다. 이따가. 궁금하다. 인생 처음 돼. 인생 처음 두레기. 빨리 우리 바닷가 가자. 빨리 먹고. 여기 바로 5분 거리에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작가여있는 바닷가가 있던데. 여기 변차. 안녕. 안녕. 저의 화장 부위라고. 그리만 하고. 나 화장해줘. 저 놀랍게 더 여자 아니고 남자거든요. 보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빠예요 오빠. 아니 자꾸 저 미니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미니 아니에요. 오빠는요. 조금 더 콧구멍이 커요. 뭐가 좋은 건가요? 좀 괜찮은데? 저게 브이로그가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왜요? 엄마들이 다 나오는데요. 9시에 밥을 먹고 10시에 출발한다는 얘기지. 어? 엄마 괜찮지 않아? 아이씨 화장해. 오빠 지금 뭐하는 듯이야? 아이씨 화장 좀 잘 그린 거 같애. 아이씨 화장. 유닛 화장 잘 됐는데. 출발. 출발. 오! 근데 바람이 엄청 분다! 와! 오! 자꾸 내려와! 아 내려와! 이러리고 있구만! 와! 봉지 워네임! 봉지 워네임! 봉지 워네임! 어디 가는 길이야? 그 수... 뭐지? 펜션 있어요. 아니 펜션이란다. 지금 해병 가다 보고 오고 집으로 다시 가는. 정신차려? 네. 보고 싶어! 아 집이다! 안녕하세요! 바로예! 앞에 차 보고 가는 거야. 아니 주차장 모두가 다 만차여가지고. 우와 이게 엄청 큰 행사인가봐요. 와! 추 1등 하자! 와! 추 1등 하자! 와! 추 1등 하자! 와! 추! 와! 추! 와! 추! 와! 아리 시작! 와! 아리! 와! 철! 네임! появ action. 제 한اج 크 brackets 몇 일 Sang, 아아! 절망 크了 두레건 처음 수봐서 아직은 낯설다. 혹시 래기? 덜맹이 올라오는 거에요 올라올게요 덜맹이 어때 멋있어요? 딱 깊은 장소가 저는 처음 와봤거든요 동학목민혁명 내면 화면 기념식입니다 130주년? 떨려? 같이 참가하는 오빠들 오빠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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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자 화이팅 진짜 뜨거워 어떡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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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꾼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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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번째 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파이팅! 그냥 방금이랑 똑같이 하면 돼. 연습하면 돼. 오케이.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워. 이제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왁츄월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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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왁츄월네임! massvers架Have! 쏘월네임! 쏘월네임! hundreds! 다음번에 네 país 때문에 놀아 debido 본 SD은 맞으신 것 같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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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가 아까보다 좀 작아진 것 같은데요? 뭔가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많이 떨렸어? 처음인데 뭐? 내일 우리 또 하잖아. 잘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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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린 친구들은 너무 배기완하더라고요. 네. 동양학교 부상생 때 여러분. 아, 손자무가 너무 귀여워. 이제 초병군부터 부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4위의 주인공 노동 발표합니다. 초병구 4위! 초병구 4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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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처음 나온 것 치고 너무 잘한 거야. 왁, 왁! 나 처음이었다. pum! zat 살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왁자 skid! 10만 원! 한 번 먹자! 2단 서둘리입니다! 고시르기를! 고시르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어땠어? 처음인데? 좋았어 우리 청소하고 역시 내일도 간다잖아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열심히 해서 화이팅 하자 축하해! 와 와 기다려봐라 기리도 찍어줘 고시르기 고시르기 고맙습니다.